죽창이 이길까? 내가 이길까? 죽창이 이길까? 내가 이길까? 하하핳핳핳핳 잡았다 어? 아아 왓? 잡을 수 있겠는데 근데? 아 잡았다 어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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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아 또 있어 씨! 아아 아 진짜 아쉽다 이거 너무 아쉽다 얘네는 뭐해? 아아 아니 씨 그냥 보내줬잖아 아임 후렌드 아임 후렌드 아임 후렌드 아임 후렌드 화이트 화이트 아임 캐리 유 마더포커 흐흐흐흐 되겠냐고 어 어 아 방복이라 근데 때리고 시작하면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기사 오오!! 어 로켓 소리 나 펠기 잡고 있나? 어 오오 가보자 나 힐 좀 쓰러갈게 나 하나 펼쳐한다 힐 좀 하세요 어.. 총알없어 힐 좀 하세요 어.. 총알없어 와.. 총알없어 활 위에 서있다 불 꺼진것처럼 보이는데 고민이 하나 뭐 어..시퍼로켓? 시퍼로켓 나이스 시퍼로켓 3개? 어 3개 내가 두개 먹었고 너가 하나 지렸는데? 호소리.. 호소리 들렀는데? 한번만 더 들어보자 방금 또 터졌어 방금 들렀는데? 땀이 안들리냐? 뒷구녕에 못 박았어? 탱크인가? 서키야 말좀 착하게 좀 해라 X끼야 좀 앞에.. 120x120? 아 잠깐만 건너편.. 어..돌이야? 머리까봐 머리까봐 아니 근데 한방에 안죽어 아니 내가 때려주게 아이씨 빨리하지 아 짐인데? 아 빨리 좀 하지 조 아 내 씨.. 머리 좀 까리니까 조 나 같이 보고 있는데 너가 써야지 X끼다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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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가야되는데 얘네를 왜 잡아? 아우 얘네도 먹으면 좋잖아 말타고 갔어 일단 야 왼쪽에 한대? 아 나 죽었다 어? 나 죽었어 남의 집에서 지랄하다가 뒤진거 아냐 내 침낭 있어 아 이거 투투가 죽은게 좀 컸다 아니 씨 내 남의.. 세크자니까 왜 왜 앞에서 지랄 하려고 남의 집에서 야 이거 투투가 죽은게 컸다 아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석규야 서치가 어떻게 생각해?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난 투투 봐주고 있었거든 형규야 아 니가 다 생각해봐 남의 집에서 우리가 그 지랄을 써야돼? 흐하하하 CX 가스라이팅 천국이다 흐하하하 뭐냐호 아이씨 아 왜 남의 집에서 지랄하냐고 그냥 할까랑 하면 되는데 흐하하하 야 C4 들어 가자 씹 아우 물사라 엠바 좀 찍어줄 수 있나? 아우 그냥 가지가지해 그냥 으우 담배 담배도 하나 피고 올게 아우이씨 흐흐흐 으하하하하 어이 김씨! 아무도 없어! 와 씨 야 양문이... 으아! 템 존나많네 씨! 존나많은데 템이 야 핵쟁이 아니여 이거? 씨 집을 해? 건차를 가포로 날릴게 어 잘 쏴 어어! 아야야야 아 여기 수나 사람이 10호 뺐냐? 어 10호 붙인다? 어 붙여봐 야 나갔어? 하나 죽였어 잡았어 잡았어 빨리빨리빨리 으아!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천천히 야 우리 침납가라 우리 이제 안에 침납가라 우리 안에 침납가라 우리 땅을 여기 어떻게 해야 간대?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? 여기 서 야 내가 끌고 내일 올까? 으하하하하 존나 기다릴텐데 아마 시바 액킹 잡으러 가? 아유 좋지 액킹 하나 펌? 아나 박? 야 송위 날라! 나 죽었어? 아이 씨발 뒤지니까 해 뜨네? 잠깐만 여깄다 여깄다 그냥 평지에 있어 나 있는데 나 서있는데 깜짝이야 씨발 따뜻해 어 들어 이 새키야 하나 컷 어 더 컷 같아? 하나 더 컷이야? 학살만 같애 벌써 컷? 까만해? 까만해 일단 컷? 헤드몬? 하나 더 있어? 중앙옷?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반복 왼쪽에 원신호가 짤? 있다고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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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발소린 들었어 그렇지 나 보여? 덮어라꼬 아 얘네끼리 싸우다가 좀 먹고 빠진 것 같애 에이케 같은 거 아 아니다! 에이케 먹었다 근데 그 에이케 내가 죽여버렸어? 어우 씨발 깜짝아 살았다 빨리 태어먹고 도망갈까? 벗닷 велич지 상처가 없어! 이리키 상처가 없어! 쓰망자!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